카단장을 강화합니다 전투 최면 지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벽돌 위압 대검 고통 철의 파도 대검 발화 몸풀기 1박에서 발화를 짚는다 리액션 모지롱 엔트로피 지옥불 쪼개는 가면 격노 참어 분노 격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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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조약 무감각 몸풀기 똥대기다 똥대 벽돌 컷 격돌 대검 부메랑 칼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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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시 격돌 아이 뭐고 돈 고마워 쟤 똥같은 애들 킹뿜기 발굴 악마의 형상 절대적인 힘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뭐 거지같은거만 나왔네 절힘 보다 불뿜기가 쎄잖아 룬피라미드의 지옥불? 나머지 두개가 후려서 이럴 룬피할란다 이제 몸통박치기 집어야되네 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음 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음 토오오오오오오오의 박치기 룰루루루루 룰루루루루 흘려보내기 대학살 분노 흘려보내기 아이야 흥 지옥불 시원하네 진짜 진짜 불태우는 것 같아 히앗 마아..잘까 들어보게 히앗 난고나 극복 난고나 극복 있어도 불 뿜기랑 연계가 안되는데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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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풀타입엔 불공격이지 연쌍 아아 예 몸바구 언제 줄래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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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몸통 박치기 급한데 아씨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아 너무 시원하고 아 또 노답 삼형수 난관격돌 오석구 오석구 아니 괜찮아 이건 중요한게 아니야 어차피 불풍기로 잡는거라 아 향로 갓격파 갓방 무돌 아이 몸박 진짜 안좋어? 아하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 하하 하하우 어 이겼다 저것도 일종의 노잣돈 플래그인데 지난마 끝났다 비축 카카 넘강 폰멜 타격 전투의 함성 뭐 우짜죠 이거? 몸박 진짜 나왔어야 했는데 뭐 안 나온 카드를 어쩔 수 있는 건 아닌데 아 미친 이러지마라 매너 게임하자 야야야야 야 매너 게임하자고 참호 참호 아니 몸박이 나와야 참호를 쓸 거 아니야 거즈 같은 게임 뭘로 잡지? 어떻게 이기지? 넷 욕불가서 원해서 불풍기는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불풍기는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이제 지옥불 가져와도 못쓰잖아 헤드에 벽돌이 있어가지고 그쪽의 욕불가가 사는 걸 시상하시면 여기가 슬기격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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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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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닭 모음 닭 이규준 이규준 999 골드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 크레딧 카드까지 아 아 3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 뭐하나 쓸보이는게 나오겠지 야 뒤의 거 때렸어 했네 그러면은 불풍기로 막았네 한계 돌파 아 으악 휴 후 소라타 뭐고 유황 치워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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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밟아 어디갔어 어? 2번 생각도 안하고 싶었네 이번에 왜 한계 돌파에 안 들어가는데 한계 돌파 강화해줘 2번 금강조 금강조 나왔으면 한계 돌파 최소치 생겼다 일은 보장됨 변성 취약 계몽 흐어어어어어 뭐하는 놈들이야 니들이 고아도자야 정신 나갔니? 루질 루질하다 하하하하하하 하하 즐겁다 행복한 슬더스 사신 사신 이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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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각 이도류 이도류 자 진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선 하나 나오니까 화끈하네 바로 이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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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기력이지 잼기력 오졌다 잼기력 사기인데 개좋은데 아니 근데 몸박 하나만 있어도 이 꼴이 안나는데 몸박이 근데 몸박 어딨어 아 형로 봐야돼 아 아이고 시작부터 갑갑하네 사신주옥 울 memoir ey ㄱ ㅗ ㅇㅏ ㅗㅇ ㅈㅏ 격인 겐고 같은데 Oh yeah 컷 아 향로 역배가 존재해야 정배가 돈을 법니다 역배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무감각 강호하자 기사회생 당연히 필요하겠지 얼눈스 할까 기사 얼눈 격돌제거 격돌이 서투름보다 구려 나머지는 돌 살까 병법서 살까 포션은 저게 괜찮을 것 같은데 보인다 보여 드로가 보인다 드로 망했다는게 보인다 기사회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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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로마, 파로마, 파로마 아, 씨 모기야, 놀아가 하하하, 씨 진짜 겁지 같다 이게, 이게, 이게 엘리트냐 즉시 나간 게임 어이가 없네 어휴 똥게임 이거 티나네 아 아 아 으아... 아 나 얼른 안 보고 있었다 충격받아가지고 이 도류 저 밑에 있네 어종 나온건 좋은데 인공물 깔 수 있나 지읍 써야되 말아야되 이 도류랑 같이 쓰자 음 연타 잘 막았고 게안세 잇 creatively 내 비밀 난관 회생 쓰려면 저걸 잡고 있을 수도 없네 그리고 난관도 못쓰겠네 아이 기사 회생 쓰면 어둠의 적쇠 날아가야 한대 어둠의 적쇠를 전함으로 올리고 기사를 써야겠네 단타면 방어도로 막고 연타면 어족으로 막을 수 있다 아씨 위풍이 왜 나와 그리고 강타 치워봐 징끈 가져와서 감피병 태워서 호스트 얻고 강타 치우고 이겼네 심장 허접세 야 허접 256힘 근데 깨시키리네 빠생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승리 잼기력 해냈어 얼눈 역배는 돈이 된다 39% 39%